16가지의 성격 유형 MBTI 각각의 유형은 어떤 식으로 게임을 즐길까? 각양가색 MBTI별 게임 즐기는 법 MBTI 2회 MBTI별 비행 슈팅 게임에 대처하는 자세 지난 시어 출시한 신작 스타워즈 스코드론 MBTI 유형별 게임을 즐기는 방법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아... 딱 2시간 뜨네 과제는 아직 시간 좀 있고 밥 먹기엔 애매하고 어? 처음 보는 건데? 게임이나 할까? 그럼 2시간은 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도 공강이라서 시간 떼울려고 까봐 온 걸 텐데 같이 하자고 해볼까?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야 같이 게임할래? 제안은 고마운데 사연할게 읽던 책을 마저 읽어야 돼가지고 아... 짜증 나네 아 그래 책 읽을 때 방해받는 거 싫어할 수도 있지 난 안 그러지만 자, 소울풀부터 해볼까? 야... 빨라? 오, 굉장히 빨라? 착각함 죽이는데 이거?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영상으로도 와... 야, 영화네 영화! 아주... 야... 진짜 이거 진짜! 저거 스타워즈 신작이네 2015년에 나온 배틀프론트랑 다르게 비행선이 나오고 1인칭 함대전이라... 그럼 비행선 선택이 중요하겠군 적 함대를 공략할 전략도 있어야 하고 쉽지 않겠는데? 분석은 끝! 이 게임 나도 할 수 있겠어 Lar support Mac 게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lacked 선생님 모рев 야 뒤에 있는 저 Y윙 내가 접근할까? 어? 딱 보니까 느리들로 가가지고 싹 죽여버릴게 너 요격이잖아 인접하면 바로 죽을 거예요 어? 자러 아 그래? 안녕 야야야야 저기 저기 왜에에에에에에이없 우리 스킹 뒤에 잡어서 에이윙 내가 가서 싹 가려줘서 힘들 것 같은데 킬 가능? 당연하지 배틀프론트에서 내가 이름 날렸잖아 이건 같은 시리즈라 무조건 가능 야 그건 총이고 이건 레이저다 레인 맞추기 힘들걸? 아 그래? 맞다 혹시 내 말 때문에 기분 나쁘진 않겠지? 같이 게임 잘하자고 한 얘기니까 나 지금 전공시간이야 지금 가야 돼 나 지금 배 안고파 너 먹어 무슨 소리야 지금 가야 된다고 전공이야 나 안 갈래 나 지금 만렙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레이저 20인데? 40일 금방 찍는다고? 야 나 지금 삘이야 무조건 찍을 수 있어 그러면 1렙만 하자 1렙만 해도 충분히 고렙이야 무조건 끝장을 본다 출석만 하고 오자 이거 출석 중요한 수업이야 갈 거면 아예 가고 안 갈 거면 아예 안 가 스토리 모드로 저장해서 가자 야 게임이 어디 도망 안 가? 너! 안 가! 나 만렙 찍을 거야 내가 모르겠다 야 나 간다? 나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너 후회하지 마라 진짜? 나 가! 나 간다고 했다 진짜? 아이씨 주석자가 못 등해! 아이씨 뭐 재밌는 거 없나? 이 소설은 전에 다 읽었고 이 기사도 저번 달에 봤고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어? 새 게임이네? 일단 기사 좀 찾아볼까? 이제 정리 다 됐으니까 같이 할 파트 원고 해볼까? 야 뭐 하냐? 보면 몰라 나 바빠 일로 와봐 왜? 게임하자 조금만 이따가 아 그냥 와보라니까 나 바쁘다니까? 아 빨리 와 싫다고 내가 알려준다니까? 뭘 알려준 건데? 아 일로 와 빨리 아 차가워 빨리 좀 와! 야! 그거 다 짜야! 알았다고 자 씨 그래서 게임이 뭔데? 스커드런 이거 새로 나왔대 나 신작 예민한 거 알지? 게임할 기분이 아닌데 게임 안 하면 형이 화내겠지? 일단 참고 하자 그래 재밌겠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조사 다 했거든 이 형만 믿고 따라와 일단 도쿠파이트 가자 개싸움? 그치 5대5전인데 요구하고 다른 거 알았어 형이 알아서 뭐 잘하겠지? 일단은 연습을 건너뛰자 왜? 실전에 부딪혀야 실력 향상 알았어 아 형 나 죽어 나 지금 딸피야 딸피 방어막 있잖아 방어막은? 아 나 계산비 있어요 형 나 죽어와 잠깐만 너네 뒤로 와 나 푹 겹기라 네고 프림 아 계속 같은 몫 하려니까 지겹네 아 내가 하자고 했는데 바꾸자 하기도 뭐하고 아 형 집중력 30분밖에 안 되지 딴 모드로 바꿔야겠네 형 랩업해서 장비도 샀으니까 우리 다른 거 해볼까? 판대자? 그럴까? 형 선게임 공격할 거야 광어할 거야 일단 선빵으로 기선자 돼야 돼 선빵 필승 성공 가자 야 왼쪽 아래 야 왼쪽 아래 왼쪽 아래 X윙 아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표적 설정을 하고 표적 설정 그걸로 킬 하라고 아 하고 있어 아 왜 안 따라오냐 아 이거 껴약습관 갈 거 아니야 형 옆에서 엄호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야야야 메인 암선 메인 암선 야야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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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옆에 그 X윙 아 그 선에서 가 형 느려 안 돼 아니야 나는 갈 수 있어 나 간다 간다 미안하다 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가면 잘 할게 성실 일단 해 야야야야 X윙 X윙 또 난다 야 이번엔 잡는다 이번엔 잡는다 이번엔 잡는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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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나 안 따라하고 뭐 하냐 안 따라하고 뭐 하냐고 아 빨리 와 제발 좀 빨리 아 빨리 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잡았 잡았 오케이 오케이 잡았 야 잡아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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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지금 어디야? 어 어 어 나 지금 너네 집인데 못 온다고? 야 야 야 못 오면 어떡해 다른 애들은 아 혼자 있는 건 아닌데 야 아 아 일단 알았어 저기 다른 애들 다 이렇게 못 올 거 같은데 어떡할래? 아.. 단둘이는 좀 어색한데.. 아 왜 하필 다들 못 온다는 거야.. 쟤랑 안 맞는데.. 불편해한다고 제가 섭섭해하거나 하지 않겠지? 아.. 도대체 게임하기로 했는데 뭐 하는 거야 다들.. 야! 어? 게임하자! 어! 야 이거 VR이네? 나 이거 해봐야 되냐? 그럼 해도 돼! 야.. 해도 돼.. 야..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야 이거 진짜 같아!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계기판도 보이고 미쳤다!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재밌어 보이네..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고 해서 다시 게임하게 되면.. 아 이거 흐름 끊길 건데.. 싫어하진 않겠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있잖아.. 오케이! 캐논! 캐논! 오케이! 막 타! 오케이! 에이! 하하!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있잖아.. 어? 나도 같이 하면 안 돼.. 그래? 소울풀보다는 멀티가 재밌지.. 야야야.. 어머 어머.. 야 저거 뿌셔라 우리 이겨! 아.. 잠깐만.. 아니 나 어무 해달라고! 어딘데 지금? 아.. 나 잠깐만.. 나 가고 있는데.. 적들한테 쌓여가지고 미안해.. 아니 지금 어무해.. 어무해야 된다고! 야! 야! 너 뭐야? 어? 게임 처음이야? 어? 아니 나 이거 스쿼드룸이 처음이라.. 야 나도 처음이야.. 너 때문에 죽었잖아.. 미안해.. 야 리퍼.. 야 리퍼야 리퍼.. 야 폭격기에 캐논를 날려야 될 거 아냐.. 야 리퍼는 안 쎄다고.. 아니 너 주력을 공격해야 될 거 아냐.. 주력을.. 아.. 나 이미 쐈는데.. 미리 말 좀 해주지.. 야 너 뭐야? 어? 아니 너 스파이야 뭐야! 너 아까부터 뭘 그러는데! 너 때문에 졌잖아 지금! 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발 잘하자 좀! 어? 게임을 하지 마라! 어? 게임 하지 마! 넌 소질이 없어 소질이! 너 하지 마! 어? 아니야 게임 좀 못 할 수도 있지.. 되게 뭐라고 하네.. 야 너 변명이야 어? 야 그거는 니가 못 하는 거고! 니가 똥손인 거고! 넌 소질이 없고! 넌 군세가 못 했을 거야! 나 조교였거든? 8시까지 시험 공부하고 저녁 먹고 9시에 씻고 유튜브 1시간에 10시엔 스쿼드 런하고 12시쯤 자면 되겠다 완벽한 계획이야 야 야! 꺼져라 오~~ 꺼져라! 야 말이 짧다! 우리 제대한 지 세 달이 지났다 오! 그래서 봐마! 오! 그게 아니라! 오! 그게 아니라! 오! 야 말 대답까지 야! 야 사연 아우니까 친구 먹자 이거냐?! 당백 병장이야! 저희 제대한 지 세 달이 지났습니다 나랑 동갑이면서 사고 쳐서 분대장도 못 따란 관심병사 주제이지 심심한데 게임이 날까? 7시까지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부? 무슨 공부? 학습지요 오 학습지 야 그럼 나랑 약속하자 게임 역사 안됩니다 일주일 뒤 시험입니다 일주일? 야 3일이면 내 입을 싹 가누기지 야 야 신년 사회 나니까 지금 개무시라 아닙니다 야 새로 나온 게임이거든 스타워즈 알지? 영화 그거 배경으로 만든 건데 야 CG 대박이야 이거 근데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공략법 없습니까? 야 나도 모르지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야 원래 게임은 몸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뭐 기본적인 조작법이나 세계관 같은 거 알지 않습니까 원래? 몰라 그냥 우수성 타고 슈팅 게임 뭐 그런 건데 야 몰라 몰라 내가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대책 없이?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을 해 어떻게 그래? 아니 도대체 이거 무슨 생명체지? 야 일단 이거 3대전이 새로 나온 건데 이거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해보자 이거 게임에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응 그러네 오케이 드디어 안전하게 계획 짜서 게임할 수 있다 일단 공수전 하고 중형급 깨고 주선 깨는 건데 어떻게 작전 좀 짤까요? 음 요양사는 깨는 거니까 이거 빠르게 속공에서 기전제압하죠 야~~~ 아니 그냥 이렇게 하자 저쪽도 저희 공격하느라 빈집이니까 지금 공격해요 아니야 일단 지키자 이거 치고 가자 이거 흐흐흐흐 이렇게 지 맘대로 할까면 왜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한거야 아 안맞아 안맞아 진짜 너무 안맞아 야 같이 살지 말자 그냥 내가 나갈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